성남FC 후원금에 이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8일 서울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설 인사를 한 후 검찰 수사 관련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정치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제출했던 진술서 6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받아iz 2번이 1번이 2번이 3번이 3번이 1번이 3번이 3번이 4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